이 시간에는 glmatrix 라고 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glmatrix 는 오픈지에 쓰는데 굉장히 유용한 매트릭스, 쿼터니언, 벡터 관련 연산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matrix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lmatrix.net 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다운로드 zip 파일, 타르보 파일, 기타 파일이 있죠 근데 이제 zip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zip 파일이 만들어지고 압축을 풀면 이렇게 여러가지 폴더들이 쭉 만들어진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건 여기 있는 파일이에요 dist에 있는 파일인데 glmatrix.js glmatrix.min.js 가 있는데 두 개 파일이 똑같은 파일입니다 똑같은 파일인데 커멘트나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glmatrix.js 구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노트패드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멘트도 있고 뭐 펑션 정의, 모듈 정의, 그 다음에 입실론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입실론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두 개의 점이 같은 점이냐 이런 거 계산할 때 이게 가장 작은 값으로 사용되는 값이잖아요 이런 값을 수정해서 쓰고 싶으면 glmatrix.js 쓰시면 되고요 glmatrix.min.js는 뭐냐면 똑같은 파일인데요 똑같은 파일인데 한 줄짜리 파일입니다 이렇게 엔터도 없고 똑같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코드가 리더블 하지 않은 진짜 아주 진짜 되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한 줄로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진짜로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멘트는 여기 앞에 카피라이트 정보만 딱 있죠 사실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딩 웹서버에 glmatrix.js 쓰는데 로딩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빨리 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glmatrix.min.js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파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명령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glmatrix 오른쪽에 보면 도큐멘테이션이 여기 있습니다 도큐멘테이션 들어가 보시면 모듈이 뭐가 있냐면 glmatrix. mat2, mat2d, mat3, mat4, quatt2, back2, back3, back4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주로 사용할 것 사실은 mmatrix.mat4, mat4는 4 x 4 Go 그 다음에 vector3는 3차원 벡터, vector4는 4차원 벡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주로 3차원 벡터만 사용할 거에요. 어? 4차원 벡터도 쓰지 않나요? 우리 homogenous coordinate를 쓰니까 vector4를 써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vector4에 들어가면 Ctrl F에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찾아볼게요. 크로스 프로덕트가 우리가 아는 크로스 프로덕트는 예를 들면 u 벡터하고 v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input 들어가는 output 벡터는 result에 저장되는데 u, v, w가 third 벡터가 필요해요. 벡터 3개가 필요해요. 4차원 벡터인 경우에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기 위해서 벡터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벡터 3에 가면 3차원 벡터에 가서 Ctrl F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보면 네 여기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에요. a 벡터하고 b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out에 저장된다. 오케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비록 어? 어? 또 호모지니스 코디네트를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포를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교수님 예를 들면 매트릭스 하고 벡터하고 곱해서 무엇인가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어?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함수를 찾습니다. 트랜스폼. 트랜스폼인데 여기 보면 트랜스폼 매트릭스 3가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매트릭스 4가 있겠죠.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매트릭스 3는 그러니까 3x3 매트릭스 하고 이 벡터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트랜스폼이트를 호모지니스 코디네트를 아니까 트랜스폼이트를 매트릭스 곱셈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질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모지니스 코디네트를 쓰고 싶을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A벡터에다가는 3차원 벡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3차원 벡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 매트릭스에다가 4x3 매트릭스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때 네 번째 벡터 컴포넌트가 implicitly 1 그러니까 자동으로 1이 들어간 호모지니어스 코디네트를 바꿔서 트랜스폼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음! 벡터가 여기 있고 매트릭스가 여기 있으니까 이 트랜스폼은 매트릭스 곱하기 이렇게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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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곱하기 A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M 곱하기 A입니다. 근데 A인데 어떻게 하냐면 A에다가 1.0을 하나 추가한 벡터 4가 되겠죠. 벡터 4가 돼서 벡터 왜냐하면 왜냐하면 A는 지금 3처럼 벡터니까 맨 끝에다 1.0을 추가해서 오른쪽에다가 벡터를 곱한 겁니다. 매트릭스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벡터를 곱한 거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멀티플라이 멀티플라이 벡터 엔 매트릭스가 아니라 트랜스폼 매트릭스 인 이유가 그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쭉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웹지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볼게요. gl매트릭스 모듈이라는데 갔더니 어디에 있냐면 common.js 파일에 있는데 우리는 파일이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들어가서 소스에 들어가보면 common.index.mat.mat.mat.d.3 이게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 그러면 매트릭스 매트릭스 하바이사 매트릭스 하고 벡터 3만 필요해. 그러면 이 두 파일만 인클로드 해가지고 쓰는게 효과적이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퍼포먼스를 아주 옵티마이제이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까 gl매트릭스 .js 파일 그것도 min 붙어 있는 거 아니라 그냥 파일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gl매트릭스 들어갔더니 두 숫자가 equal이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epsilon 보다 작으면 epsilon 보다 작으면 tolerance 보다 작으면 같은 값으로 true나 false를 리턴 한다는 거죠. 불리언을 그리고 set matrix array type 이런 것도 있어요. matrix array를 어떤 타입으로 설정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 프로틴 포인트 32 array로 설정할 수 있대요. 아 그러면 이걸로 지엠 매트릭스를 쓰면 프로틴 32 컨버전하는 과정이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프로틴 말고 다른 array 타입을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프로틴 32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라디아노 디그리를 라디아노로 바꾸는 함수인 것 같아요. 컨버트 디그리트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아하 요거는 대충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 비교할 때 또는 네 그리고 그 array 타입을 정할 때 그 다음에 라디아노 바꿀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쓸 매트릭스 4 에 갔더니 보니까 매트릭스 add 두 매트릭스를 더해서 아웃풋에다 저장 add 그러면 이게 abc 순서도 되는 것 같아요. add adgergate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것도 있고요. 저도 다 잘 쓸 줄은 몰라요. 매트릭스를 복사하는 기능도 있고요. 크리에이트가 돼요. 클론이라고 하면 아 요거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 크리에이트 라고 함수 중에 대부분 클론 함수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 있고 화살표로 매트릭스 4 라고 되어 있으면 크리에이트 뉴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py out a 하고 나오면 이게 a 가 아웃에도 카피되고 그것이 리턴 밸루도 매트릭스 4 로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는 완전히 크리에이트 한 함수고요. 보니까 Determinant Determinant 계산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exactly 쿼터니언을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From Rotation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축에 대해서 어떤 축에 대해서 어떤 라디안 만큼 로테이션 하는 로테이션은 메이트릭스를 구해서 아웃에다 저장한대요. 멋지잖아요. 우리 지난 강의에서 어떤 임의의 축으로 로테이션 하는 거 굉장히 계산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쓰면 바로 계산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From Rotation Translation 그러니까 로테이션 이거는 쿼터니언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쿼터니언에 대해서는 별로 배울 생각이 없어요. 스케일링은 뭐냐면 벡터에다가 스케일링 벡터 스케일링 벡터 3차원으로 xyz 스케일링 값을 넣어주면 아웃에다 스케일링 벡터를 만들어 준대요. 그리고 From Translate 그러면 트랜슬레이션 가지고 만들어 준대요. 그 다음에 From Value 하면 아 이 값들 16개를 넣어가지고 매트릭스 4 4차원 매트릭 아니 그러니까 사바이사 매트릭스를 만들어 준대요. 그러니까 Column Major 이것도 Column Major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항상 매트릭스 보낼 때 Column Major 보내줘야 된다고 그랬죠. From X Rotate 이거는 이미의 축 그게 없네요. 그 다음에 Y Rotate 그 다음에 From Z Rotate 있고요. 플러스터럼 플러스터마구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Viewing Matrix Projection Matrix 할 때 배워요. 그리고 Get Rotation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Get Scaling 하면 어떤 스케일링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구하냐면 매트릭스로부터 매트릭스로부터 스케일링 값을 구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쿼터니언적이기 때문에 좀 저는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Identity 이거는 Identity Matrix 만드는 거래요. 이건 결국 뭐하고 똑같으냐면 Create 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Create는 새롭게 생성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매트릭스에다 Identity Matrix 전부 싹 지워버리고 싶을 때는 Identity를 쓴다. Invert Out는 역행렬을 구하는 거예요. A Matrix의 역행렬을 계산해서 Out에다 넣어줍니다.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루켓은 다음 시간에 ViewMatrix 공부할 때 ViewTransform 공부할 때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Multiply 이거는 뭐냐면 이거하고 뭘하고 Multiply 하고는 같대요. 그러니까 Multiply A Matrix B Matrix 하고 곱해서 Out에다 저장합니다. 이때는 Matrix가 어떻게 곱해지냐면 이렇게 곱해집니다. M A 곱하기 M B가 곱해져서 Result Out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명령어에 써있는 순서대로 Matrix가 곱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ultiply 그 다음에 Multiply Scalar는 Scalar 값으로 구하는 거죠. 여기는 Number죠. 그러니까 Am A Matrix에다가 모든 컴포넌트에 B를 곱하는 거고요. Multiply 이것도 뭐 그런 기능이에요. Also ViewTransform Perspective Transform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Perspective 그 다음에 Perspective Rotate 가 있어요. 어? 이건 뭐지? Rotate 가 있는데 Out에 저장되는 거 같아요. Input이 Matrix가 있고요. Ready한 Axis 가 있어요. 아까는 뭐가 있었냐면 From Rotate 라고 했는데 From Rotate 하면 Matrix를 계산해서 그 축의 기준이 되는 어? 기준으로 Rotate 하는 Matrix를 Out에다 저장해 주는데 얘는 뭐가 붙어있냐면 A 가 붙어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현재 Matrix A 에다가 이 Rotation Matrix를 계산해서 곱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현재 뭔가 복잡한 Matrix Multiplication 을 트랜스포메이션 을 만들었어요. 그게 A 에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여기다 추가로 Rotation 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A Matrix 에다가 Rotation Matrix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어 일단 제가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기다가 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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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 에다가 로테이션 매트릭스 만들어서 매트릭스 곱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아웃에다가 저장을 해 주는 겁니다. 어 요게 매트릭스가 어느 쪽에 곱해지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매트릭스가 새로운 매트릭스를 멀티플라이 할 때 계속 여기다 곱하는 것은 나중에 이 트랜스포메 매트릭스 벡터가 오른쪽에 곱해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벡터가 오른쪽에 곱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특이하게 트랜스포메 벡터는 예를 들면 아웃 벡터가 나오는데 그죠? 인 벡터 하고 M이 있었는데 이렇게 명령어가 되어 있었지만 트랜스포메이라고 하는 명품 매트포였죠?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거는 IV 곱하기 M이 아니라 M 곱하기 IV였다 요것만 다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한번 볼게요. 무슨 명령들이 있는지 실습을 하면서 금방 RotateX도 아하 어떤 From RotateX는 그냥 RotateX X축으로 Rotate하는 매트릭스를 딱 만드는 거고 결국 RotateX는 뭐냐면 From RotateX 결과물과 현재 매트릭스 A를 멀티플라이 하면 되겠죠. 그쵸? 그거 똑같은 거예요. RotateY RotateJ 스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봤더니 이거는 매트릭스4 이거는 그냥 Set 이라고 하는 걸수록 이 매트릭스의 값을 이렇게 정할 수 있대요. 16개 값을 정해주면 정해줄 수 있대요. String 이거는 뭐냐면 매트릭스4를 스트링으로 바꿔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로그 파일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스트링으로 바꾸면 디스플레이 하기가 좋겠죠. 이런 게 있고 Sub는 빼는 거고 Subtract 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Target는 이것도 ViewTransform에서 배울 겁니다. 어디를 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Translate가 있고요. Transpose Transpose는 대각선으로 매트릭스를 뒤바꾸는 게 Transpose죠. 여기까지 배웠어요. 와 그러면 그러면 매트릭스에 대해서 대략 이런 기능들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또 쓸 Vector3를 한번 볼게요. Vector3를 봤더니 Add 두 벡터를 Add 하고 Angle 두 벡터의 사이각을 구하는 거래요. 그렇죠.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을 때 두 개의 사이에 아크탄젠트 써서 각도를 계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단위는 라디안이래요. 베지에 오 베지에 커브를 A, B, C, D 베지에 커브 컨트롤 포인트를 주면 T값을 0에서 1 사이값을 주면 그 거기에 해당하는 벡터값이 아웃에 딱 나온대요. 아 베지에 커브 오케이 나중에 커브 배울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al 올림이죠. 그 다음에 클론은 복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피도 복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하면 크리에이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네 우리 외적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dist 하면 두 벡터에 distance와 똑같은 ab 벡터에 distance 그리고 division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t 는 내적이죠. dot product 그 다음에 equal exact equal 완전히 똑같은지 equal하고 exact equal 그 다음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아까 입실론 정한 부분이 있었죠. 입실론 값보다 차이가 적으면 같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게 equal이고 그냥 완전히 아주 소수 끄트머리 짜리까지 프로틴 포인트가 똑같을 때 이 exact equal 입니다. 그 다음에 플로어는 내림이고요. 그 다음에 for each 는 저도 안 써봤는데 그 어레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from value 는 value 로부터 벡터를 만드는 거죠. xyz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허마이트는 허마이트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커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는 음 이걸 저도 써 본 적이 없어서 뭐가 인버스일까요. return of inverse of component of 3 잘 모르겠어요. 뭘 인버스 시키는 건지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 다음에 length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봤더니 또 max 값 min 값이 있고요. multiply 그 다음에 negate 가 있고요. normalize normalize 하면 길이가 1인 벡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 랜덤도 있네요. 랜덤 벡터 랜덤 함수로 벡터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rotate x 가 있는데 rotate 는 어떤 축을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rotate x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a 벡터 그리고 돌리고자 하는 포인트 오호 예 이거 진짜 재밌네요. 여기선 rotate x 여기가 벡터 3가 들어가면 원래는 매트릭스가 들어가면 매크 아니 매트릭스가 아니지 하여튼 패라메터가 이렇게 하나 더 추가되면 rotate x 가 아까 매트릭스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매트릭스가 들어갔는데 패라메터가 벡터가 들어가면 그 벡터 기준점 b 벡터 기준점으로 라디안 만큼 돌린다 라는 거예요. 아하 어떤 점을 기준으로 어떤 벡터를 돌리고 싶을 때 rotate x 를 쓰면 되네요. 그리고 rotate y rotate z 가 있고요. 그 다음에 round 가 있어요. round 는 뭐냐면 네 반올림이 있구요. 그 다음에 스케일도 있구요. 스케일도 있고 이거는 약간 쿼트니언에 관련된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그렇구요. 그 다음에 스퀘어 디스트리뷰트는 뭐죠? 스퀘어드 디스턴스 디스턴스를 구했는데 제곱으로 구한 거예요. 이게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디스턴스를 그냥 구하면 스퀘어루트를 하잖아요. 근데 스퀘어루트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나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거리가 더 뭔지 계산할 때는 그냥 제곱한 거리도 똑같잖아요. 비교할 때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스퀘어 디스턴스로 빨리 계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스퀘어 디스턴스가 있고요. 그리고 스퀘어드 랭스가 있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봤듯이 스트링으로 변경하는 거고 Subtract고요. 뺄셈 트랜스포 매트릭스 4 이거 이거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A를 곱한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트랜스포 매트릭스 4 삼천매트릭스 하천매트릭스에 대해서 곱셈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쿼터니언으로 트랜스포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는 All 컴포넌트를 0으로 만드는 겁니다. 0 벡터를 만드는 게 제로에요. 와 여기까지 보시면 아하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이런 기능을 쓰면 좋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는지를 보여줄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T06 트랜스포에 github에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기 glmatrix.js 를 그 폴더에 카피 떠 넣습니다. 그 파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glmatrix.test.html 파일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을 한번 볼게요. glmatrix.test.html 노트패드로 열어볼게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타이틀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우리 지금 헬로 이거 눌러있고 스크립트 타이프 해갖고 glmatrix 우리 다운로드 받은 glmatrix.net에서 받은 glmatrix.js 를 스크립트 하나로 이렇게 갖고 로딩 했어요. 이건 완전 로딩이 끝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파일을 로딩 했는데 glmatrix.test.js 파일 이라는 파일을 로딩 했어요. 제가 여기 있죠. 이것도 한번 노트패드로 열어볼게요. 보면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뭘 써놨나 봤더니 메인 함수에 glmatrix.met4create 괄호 열고 닫고 아 우리가 지금 이 glmatrix 쓰기 위해서는 모두 glmatrix.met4create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그리고 콘솔.로그에 프린팅 했어요. 아하 그러면 온 로드에 메인이 들어가니까 메인 함수는 여기 있잖아요. 테스트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열어볼게요. gmatrix.test.gtml 어 헬로우 glmatrix 있구요. f12를 누르면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ma는 하고 프로툴 32 이게 뭐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ma equal 하고 ma를 프린팅 하라고 그랬어요. 로그 파일에다가 로그에다가 그랬더니 16개 어뢰를 이렇게 프린팅을 해 줬어요. 멋지죠. 그죠. 멋지죠. 굉장히 멋집니다. 그러면 아 이제부터 이거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시면 되겠네요. 그죠. 뭘로 짜면 됩니까. 네. 여기다 gl 테스트 프로그램 이걸 고쳐서 짜면 되겠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여기서 콘솔을 열고요. 콘솔 프로그램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gl 여기 매트릭스 매트릭스 gl 매트릭스 제가 벡터를 하나 크리에이트 하고 싶어요. 103 점 크리에이트 벌써 크리에이트가 만들어졌네요. 열고 닫고 그럼 이거를 제가 va 라고 해 볼게요. 그냥 여기 그냥 콘솔에서 작업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프로팅 포인트 32 어레이로 000이 만들어졌다. 와우 멋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 그렇죠.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gl 매트릭스 gl 매트릭스 gl 매트릭스 이거 쓰는게 굉장히 굳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콘솔트 하고요. 여기 제가 한 적이 있네요. 이렇게 하고 콘솔트 매트릭스 이건 뭐예요. 이거 우리 아까 봤던 gl 매트릭스의 모듈들이잖아요. 이걸 equal gl 매트릭스 라고 쳐버려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gl 매트릭스 점 이걸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도 자바스크립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매뉴얼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 오케이 이제는 그냥 바로 벡터 3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va a는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벡터 3이구요. vb는 예를 들면 음 벡터 3 점 크리에이트 하고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vb도 크리에이트 됐죠. 그쵸 그러면 vb에 내가 값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사실 바꾸면 됩니다. 이게 32비트 어레이 저기기 때문에 1번을 2.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vb를 쳐보면 vb를 엔터 쳐보면 이렇게 나오죠. 0,2,0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편리하죠. 그쵸. 네 조금 글씨 좀 줄여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었던게 뭐냐면 매트릭스에요. 그럼 매트릭스 4 4x4 매트릭스를 크리에이트 해라. 그쵸. 그런데 이거를 마 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마 매트릭스 4 크리에이트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마 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자연으로 딱 들어가요. 좀 신기하네요. 그쵸. 자연스럽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요. ma는 자동으로 그럼 mb도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는 저 매트4 점 크리에이트 해볼게요. 그러면 네 자동으로 mb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트릭스 아까 트랜스라이트나 스케일링으로부터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mb를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from 아 from 이 대문자인가 봐요. 아 죄송합니다. 매트릭스4 점 from from 오케이 로테이션 from 로테이션은 어떤 축을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로테이션 가고 가로열고 아웃이 나와야 된대요. 아웃매트릭스는 mb에다 저장할게요. 라디안 라디안 이니까 2분의 파이면 얼마야? 3.14 1.5만 해 볼게요. 1.5만큼 로테이트를 해라. 그리고 축이 있어야 돼요. 축을 어떻게 정하냐면 이걸로 vb로 정해 주게 되겠지 정해 줘도 되고요. 또는 내가 축을 그냥 여기서 쓰면 돼요. 1, 1, 1로 이걸 축으로 쓰고 싶어. 이렇게 하고 매트릭스 만들면 mb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복잡한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from이 안 붙어있는 명령은 어떻게 되냐? 이 행렬에다가 이 행렬에다가 트랜스레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mb를 만들었는데 다시 매트릭스4에 트랜스레이트를 하고 싶어요. 트랜스레이트 그렇죠? 괄호 열고 아웃이 나온대요. 아웃은 음 이게 한번 제가 실험을 해 볼게요. 똑같은 걸 써도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 볼게요. mb에다가 또 mb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트랜스레이트 벡터죠. 그러니까 백 콤마 백 콤마 백만큼 트랜스레이트를 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mb와 곱해서 다시 mb에다 저장해라 라고 해 볼게요. 이랬더니 네 아까 mb가 계산되서 백 백 백만큼 트랜스레이트 한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중복해서 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mb가 만들어졌겠죠. mb를 이렇게 mb가 만들어졌다 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트랜스폼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잠시 쉬었다가 진짜 그 우리 그 웹젤 코드에다가 직접 넣어가지고 쓰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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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